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의 형식, 또 요모조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하나의 클래스에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올 수 있나? 라는 겁니다 자바에는 상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바는 단 하나의 클래스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구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realCurry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지금 계산기 기능만 있는데 화면에다가 뭔가를 출력하는 기능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여기다가 메소드로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프린터블 보통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그리고 형용사를 쓸 때가 많습니다 프린트 가능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voidPrint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때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때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변수를 정의할 때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여기 프린터블을 이 뒤에다가 컴마하고 추가하게 되면 realCurry라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는 Calculable과 프린터블이라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모두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됩니다 여기 에러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에디터에서 이런 기능이 각자 에디터마다 있거든요 임플리멘트 메소드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라는 클래스가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무시하고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구현을 하면 되겠죠 여기 실험적이지 않은 내용을 구현할게요 this is a real call 이런 코드는 쓸모가 없죠 하지만 수업을 위해서 만든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c.print를 통해서 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this is a real call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즉, 하나의 클래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거는 비교적 덜 사용하는 기능인데 인터페이스에는 변수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calculable이라고 하는 저기에다가 제가 double형으로 pi는 3.14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변수를 정의할 때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구체적인 real call에다가 pi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real call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가 pi라고 하는 변수의 값인 3.14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c.pi라고 하고 실행해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14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와 변수가 정의될 수 있는데 변수에는 값이 들어오고 메소드에는 실제 구현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 메소드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저 형태를 만족하는 메소드의 내용을 직접 구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두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